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도리, 형제간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 친구의 도리, 정말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도리라 해도 딱 하나 절대 쫓아선 안되는 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랫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다가 인생 제대로 망하고 피눈물 흘리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참고로 이게 진짜야 싶으실 텐데 이거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일단 보죠. 제목. 인생 망한 상간녀의 절규. 원제. 남친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고 싶어져요. 유부남인 걸 알고 시작했고 아니 그전에 저는 이 사람 아내와도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특히 남자와 저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만약 이걸 들킨다. 그럼 그 즉시 저희 둘 다 끝장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저희들 연락 주고받는 걸 예전에 애매하게 들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 아내도 지금 심증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살짝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하튼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우리 마누라도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관계는 오직 너하고만 한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너 하나만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저 하나뿐이고 아내도 사랑을 하긴 하지만 그건 여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리 같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하나 믿고 진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뭔가 쎄한 느낌의 톡을 몰래 봤는데 그 여자가 임신, 아기 초음파 사진이 있었고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이미 몇 달이나 된 거였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고 완전히 속았다는 배신감에 진짜 손발이 다 덜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내서 오빠 이거 뭐야? 지금 당장 아기 쥐어! 라고 했는데 미쳤냐? 죽어도 못 쥐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안 지우는 대신 아내가 출산할 때는 절대로 안 가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길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니 특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엄청 신경 쓰고 잘해주길래 불안감도 점점 낮아지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반년 정도 나름 잘 견뎠는데 결국 출산할 때 갔어요. 원래는 뭐 진짜 안 가려고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예정일을 최대한 피해봤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예정일도 같이 늦춰진 거죠. 그래서 이젠 뭐 핑계거리도 없고 이런 마당에 억지로 안 가게 되면 평생 가족들한테 욕을 쳐들어 먹고 문제가 생긴다며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달려와가지고 슬픈 제 마음을 달래주고 그렇게 안심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통구만 띡 하길래 이때 진짜 제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그래 좋다 나도 가겠다 이랬는데 너 만약 정말로 찾아오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남친도 이때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해본 소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에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분노를 넘어 막 정말 무너져 내릴 정도로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이를 선택했고 또 그 일로 엄청 힘들어하는 걸 다 봤으면서도 무시하고 또 죽이겠다 협박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는 등등등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저를 저주하고 기만하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자존감이 푹 지하 끝까지 추락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이대로 헤어지면 나는 이 사람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하찮은 놀이개였을 뿐이다. 이거를 제 스스로 인정하는 꼬라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거 역시 쉽지가 않았어요. 여하튼 벌써 이게 1년이 넘어가는데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이 남자는 자기 아내와 아이와 관련된 귀여운 릴스 같은 거 그런 걸 서로 보내면서 기대해 이러는 DM 주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저한테 여러 번 들켰어요. 그리고 아이가 귀엽다, 인형 같다, 사랑스럽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감정을 담은 카톡 보내는 것도 여러 번 들켰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점점 미쳐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불안하고 일상도 마찬가지인 게 임산부, 출산, 산부인과 등등등 아이와 관련된 단어나 사람들 혹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요. 막 구역질이 올라와서 토하고 또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위경련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아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을 제 앞에서 절대 안 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혹은 됐을 경우 제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걸 말 안 하고 숨기길 원해요. 또 자기 아내보다 제가 더 훨씬 우선인 걸 계속 확인시켜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친은 버럭버럭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돌았어? 잘 들어! 만약 그걸 내가 진짜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아내는 나와 너를 의심하고 또 그리되면 우리 둘 다 인생 완전 빡살나는 거 몰라? 어? 등등등. 미친듯이 화만 내고 자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애초에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을 계속 쓰고 나한테 제약을 거냐며 아직도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사람이 진린데요.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말만이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미안해 안심해 등등등.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나 사랑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봤고 미친 듯이 우는 거 수백 번 꽁꽁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특히 지가 보론 앞에서 자해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런 제 마음 다 이해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건 아예 시도할 수 없는 거라며 못을 딱 박더라고요. 물론 이 남자도 본인 나름 노력을 하긴 할 거랍니다. 그런데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거 또 힘들어하는 제 얘기 들어주는 거 만난 거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여기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여기서 헤어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사실 어제도 꽁꽁 시도 실패하고 진짜 죽어버릴 거라며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걱정이 된다며 문자는 답장은 왔지만 오진 않더라고요. 나 이 시간에 집에서 나가면 정말 큰일 나 일단 자 자고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는데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가 고작 이런 인간이라니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댓글은 타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그래 뭐 쭉 읽어보니까 내가 다른 거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지능이 오지게 낫다는 건 바로 알겠네 이걸 믿냐? 끌 끌 끌 끌 2번 근데 쟤네들도 여기 판해요 상가녀 욕하는 걸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정신승리 오지는게 헛소리 삑삑 씨부렁 거리지 3번 아니 근데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바람피우는 남자들 이것들 심리가 도대체 뭐예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저 여자들은 그래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지랄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는데 자기 부인이랑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바람도 따로 피우는 놈들은 난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돼 이유가 뭐예요? 댓글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냐? 가끔 외식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 같던데요 막상 지 마누라가 밖으로 나돌면 눈깔 도는 것들이 진짜 웃기지도 않죠 이것들이 자기 마누라가 못나서 허짓거리 하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2번 그냥 둘 다 똑같은 버러지일 뿐입니다 저 여자들 백번 천번 양보해도 나는 전혀 이해 안 돼요 잘못된 사랑은 무슨 개풀? 그냥 불륜남이나 불륜녀나 그냥 똑같이 이성이 아니라 아랫돌이 본능대로 사는 것들이야 이해를 하긴 뭔 이해를 해? 3번 그치 되는 대로 사는 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등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만약 마누라가 용서하고 받아주면 그냥 그렇게 옆에 탁 붙어 있는 거고 반대로 마누라가 독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혼을 한다 그러면 상간녀랑 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자한테 내 마누라가 바람피워가지고 나 이혼했어 이렇게 뻥치면서 사는 거죠 뭐 저런 것들한테 진심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찐사랑이라며 착각하는 것들 얘들 자체가 그냥 똥멍청이 그 자체요 원흉이야 원흉 4번 사랑은 개뿔 결국 성욕 해소용인 거 지도 뻔히 다 알면서 마누라는 애 엄마로 두기 좋은 사람이니까 사는 거고 지는 그냥 배출만 하는 거죠 뭐 하수구 하수구 5번 어 뭐야 구토는 왜 하는 거야 지가 너무 더러워서 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러게요 왜 했을까 아 그래 일하다가 거울을 본 모양입니다 끌 끌 끌 끌 이야 이 악물고 자기 최면 거는 거 진짜 웃긴다 끌 끌 하 하 하 하 하 하 이 정도로 지능이 박살난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후회하면서 엄한 남자 인생 조지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처벌 그게 더 자기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지 그래야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꼬라지 참 대단해요 얘보다 더 망한 애들도 좀 보이던데 어떻게 한 번 더 가져올까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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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